김군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. 여기는 하이원 츄츄파크라는 곳인데요. 오락기가 있어서 한 번 카메라를 들게 됐습니다. 아! 나이스! 나이스! 에이 씨 안되네. 카카오. 이게 좀 비싸보이는데. 저기 탑이 좋으니까. 5,000원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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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고. 뒤집기 하면 되겠는데. 못 참아. 네. 돼발발 invari기. 한 판. 대박 한판 오늘 혜자샵이네 혜자샵 2초 1초 5,000원에 두개면 괜찮지 않습니까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구독을 좀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